알마니 재킷을 구입했어요 알마니 애를 이렇게 당겨줘 나오잖아요 달라붙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를 기대하게 살림 그렇게 하고 단만 넘어와야 돼 그 다음에 애를 다시 반대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날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라인 이렇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리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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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발만이 기뻅니다 나는 입체하나 왜 입체가 되나 다름이 이렇게 한쪽에 넣을랑 시체하나 늘르는게 아니고 죽이는거에요 이렇게 죽여들어가는거죠 이쪽에 반 이쪽에 반 반 반씩 용기를 오래하니까 이쪽에 반 반 양은 옆에만 하면 되고 특히 요런 라인은 10번 하면 많이 땡기죠 요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원래 양복 남자는 슈트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맞이 기법으로 고급이 많이 된거죠 기능대회는 이거 봐요 거의 이거 실력으로 가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한번 절차 넣어봐요 요렇게 돼 평면이 안되고 이제 와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